딱 선착석 세 분이에요 선착석 세 분 양현석 씨 양현석 씨 아유 정이야 YG 돈만아 강아지 유진이 현석이 현석이야 이제 불을 켜셔야죠 이제 불을 켜주셔야 해요 이제 불을 켜주셔야 해요 먼저 일어나신 분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신 분 먼저 일어나신 분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누가 아침부터 모자랬구나 누가 아침부터 모자랬어요 아 아침에는 언니 네 마스크 누구야 언니 네 마스크 누구야 자 여러분 아침 기상 미션은요 자 마스크 아니 누구 여기 공안이야 아니 모르게 마스크였어 자 마스크 노 마스크 아이 뭐 야 펫도 탔 때 그냥 나왔는데 다 마스크를 자 오늘 좋아 자 안경 안경 오케이 예 안경 오케이 노 마스크 노 모자 노 마스크 조완께 아침 밥상을 걸고 시현아 쟤 아까 나가는 애 누구야 장도현이요 아 과연 형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자, 오늘은 아침 저희가 안 합니다. 차려진 걸 바로 드려요. 아, 맛있다. 노릇노릇한 생선구이, 달걀프라이, 얼큰한 돼지찌개입니다. 사실 제육볶음, 두부조림, 생채, 꽈리고추볶음. 대박이죠? 와, 어저께보다 오늘이 훨씬. 이제야 제대로 된 영양성을 섭취하겠네. 아, 진짜. 제가 제시한 단어와 연관된 단어를 5초 안에 얘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딱 선착숙 세 분이에요. 선착숙 세 분이에요. 아니, 앉으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 앉으실 필요는 없는데. 좋아요. 연관된 단어 5개 얘기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제시어는요. 휴대폰, 휴대폰. 1... 010에... 2, 1 017시티폰, 에라. 017시티폰, 에라. 자, 임수향 씨. 임수향, 임수향. 배우, 연기, 드라마, 영화, 바지. 바지? 바지. 바지는 뭐예요? 바지는 뭐예요? 바지 입고 있잖아요. 연관 검색어, 바지가 뭐야? 자, 앉으세요. 쉬운 거 드려요. 자. 양현석 씨. 오. 양현석 씨. 오. 아이고, 제니야. 아이고, 제니야. 3, 2, 자. 아, 너무 쉬운데. 아이고, 제니야. 아이고, 제니야. 자, 여자친구. 여자친구. 사랑, 애정,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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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결핍. 결핍 뭐야. 자, 송강 씨. 야, 송강도 붙는구나. 어? 건대 입구. 오. 건대 입구. 사랑스럽다, 보고 싶다, 생각난다, 가고 싶다. 건대 입구라니까. 사랑스럽다, 보고 싶다, 생각난다, 가고 싶다. 건대 입구라니까. 쟤는 왜 저래? 쟤는 가끔 보면 진짜. 아, 이게 정말. 자, 왜 손담비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겠네요. 자, 손담비. 5, 4, 3. 2, 2, 3. 2, 3, 2, 3. 자, 5천원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손담비. 5, 4, 3. 2, 3, 2, 3.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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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침부터 정말. 아. 자, 그런데. 야, 손담비 영감검색어 꼰 터요. 진짜. 자, 양현석. 자, 양현석. YG, 돈마나, 강아지, 유진이, 현석이. 현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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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돈 많아, 현석. 돈 많아. 돈 많아. 와, 지금 거의 비슷했어, 지금. 승현이구나, 현석이가 아니라. 딱 진짜 세 분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와야 식사를 좀 하시죠. 이탈리아. 왜 저만 이탈리아. 왜 저만 이탈리아. 왜 저만 이탈리아. 자, 지금 답들을 예상을 하고 오시면 돼요. 자, 남자친구. 남자친구. 없다, 외롭다. 어딨지, 죽었나? 계실까? 아! 없다, 외롭다. 어딨지, 죽었나? 계실까? 자, 성공합니다. 자, 성공입니다. 나이스. 자, 일단 두 자리 남았습니다, 두 자리. 아, 잠깐만. 이거 한 명씩. 두 자리. 아, 장도연 씨 좋았어요. 지금 이 정도 빠르기는 돼야 됩니다. 아, 된장색이야. 네, 진짜 빠르죠. 이 정도 돼야 돼요. 된장색이야. 아, 밥 말아 먹고 싶다. 네. 자,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만 더 빨리빨리 하시면 됩니다. 아침밥. 귀엽다, 사랑스럽다, 웃고 싶다, 웃고 싶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웃고 싶다, 웃고 싶다, 웃고 싶다. 아침밥이에요. 아침밥. 아침밥인데 무슨 귀엽다, 사랑스럽게. 자, 준비되시죠. 네. 여자친구, 여자친구. 사랑, 애정, 건물 있다, 차 있다, 돈 있다. 우와. 사랑, 애정, 건물 있다, 차 있다, 돈 있다. 우와. 진짜로? 진짜로? 실제로 건물 있고 차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성공입니다. 자, 강경 씨 성공이에요. 네. 자, 지금 한 자리 남았어요. 전혀 이제 맞추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이제 한 자리 남았어요, 한 자리. 마무리할게요, 이제 충분히 했고. 잠시만요. 네. 준비되셨죠? 네. 전혀 이제 맞추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양세찬. 오. 양세찬. 오. 세찬이, 우리 동생. 세찬이, 우리 동생. 세찬이, 우리 동생. 자, 가서 보세요. 이거 잘 못하나 봐. 이거 안 되네? 확 안 된다. 자, 가서 보세요. 아, 아, 자. 아내. 아내. 오. 아하. 어떻게 해. 어떡해. 어떻게 해. 자, 호주. 로제 시드니 골드코스트 코알라 컝고루. 로제 시드니 골드코스트 코알라 컝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